저희 데뷔 찍으시면 안 돼요. 보라색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나 프로. 나 프로맨. 9시 20분까지 여기? 그러면 막 지방이신 분들은 막 어떻게? 미리, 미리. 미리 어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말해요? 부끄러워요? 저 이런 거 잘 못 말해요. 마이디어. 마이디어. 이 노래 저희, 사실 저희 노래 제목이에요. 홍보하기. 아니요. 이런. 뭔가 울버린 같아. 울버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안 아픈가? 그거 계속 끼고 있으니까. 난 세 개를 더 갖고 왔어. 세 개를 안 갖고 왔어. 아, 더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 네. 네. 레드벤의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 궁금해 깨물면 점점 무게 더 스트로베리 가 깨물면 점점 무게 더 스트로베리 가 오오오오오!! 세트다! 궁금해 깨물면 점점 무게 더 스트로베리 가 지구만 점에 버리 일 좋아하는 건 여름의 널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멤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 이번에 변한 멤버들? 변한 멤버들? 근데 다들 살도 빠지고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큰 변화가 있는 친구는 조이랑 예린? 왠지는 밑에만 브릿지를 놓고 있는데 조이가 이번에 빨간 맛으로 컴백을 해서 그런지 빨간 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니즈를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샤워하고 나가면 빨간 머리도 있습니다 빨간 물 떨어져 있고 빨간 맛이요 빨간 맛이요 일단 저희 노래에 맞춘 부분은 약간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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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만 네 오늘도 역시 저희를 응원해주신 레벨업 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주라서 시작이 되게 빠른데도 유도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제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했으니까 밥도 챙겨드시고 저희 레벨업 팬들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